빈곤층과 중산층만이 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자기 시간을 투입합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쓰지요. 그들에게는 시간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중산층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중산층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또 그렇게 얻지 못합니다. 내일 부자가 될 사람들은 오늘 당장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도전하세요. 부자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실패할 위험성부터 봅니다. 사실 가난이라는 말은 용기의 결핍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보도셰퍼 9위 레버리지입니다. 보도셰퍼는 26세에 파산하고 다시 4년 만에 돈의 이자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독일 최고의 금융 전문가이고 세계 최고의 머니코치이자 강연자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돈을 벌어 부자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보통 5가지입니다. 즉 1. 직장인, 노동자, 2. 프리랜서, 3. 투자가, 4. 기업가, 5. 전문가입니다. 돈 걱정 없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투자자가 되거나 기업가가 되는 쪽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노동력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타인의 노동력 또는 자본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즉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는 일로부터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묵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책은 총 12장,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2부는 부의 레버리지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달라진 돈 버는 규칙 12가지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정말 읽을만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한 돈 벌 수 있는 5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투자 분야, 즉 팔장 투자자 스스로 황금알을 나아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며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가까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도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제8장 투자자 스스로 황금알을 나아라.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중요도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투자자가 되면 당신은 부를 축적할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당신에게 투자자가 돼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투자자가 되지 않는다면 임금 인상은 무용지물이다. 투자를 하면 심지어 수입을 두 배까지도 불릴 수 있다. 투자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만큼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자자가 아닌 이상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생활비와 생활 수준은 평행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정이라는 양동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한 당신은 다람쥐 챗바퀴를 돌 뿐이다. 반드시 재정의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미 50%는 투자자가 된 셈이다. 둘째, 누구에게나 안전욕구가 있다. 재정적 안전도 포함된다.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재정적 보호다. 당신은 당장 수입이 없어도 몇 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저축하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안전은 자신이 보유한 돈의 이자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장된다. 우선 저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축한 돈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돈을 불려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한 많이 불려야 한다. 절약 더하기 증식은 투자자. 이제부터 다룰 내용은 바로 절약과 증식이다. 두 가지 요소를 제대로 지배한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적인 투자자나 다름없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진 않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돈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즉 구멍난 양동이 안에 틈을 막는 법부터 다루려고 한다. 우선 투자와 빚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가로 집을 소유하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진짜 투자자라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부채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항상 절약하고 투자와 빚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한 후 그에 걸맞은 행동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투자자인 셈이다. 이제 당신에겐 올바른 투자처를 파악해 투자하는 일만 남았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 채권, 지분과 같은 육가물이다. 내가 책을 집필하는 동안 증권시장은 전혀 흥미를 끌지 못했다. 엄밀히 말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증권시장에 실망하고 등을 돌렸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유사하죠. 증시에서 승리를 좌우하는 요소는 감정이다. 한동안 사람들이 탐욕이 들끓었던 자리에 이제는 그들의 불안과 좌절만 가득하다. 결국 그들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돌아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신도 자신을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장을 특히 눈여겨보길 바란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이 답을 찾게 될 것이다. 1. 어떤 투자 상품을 구매해야 할까? 2. 언제 사야 할까? 3. 언제 팔아야 할까? 만약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자로 향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진다. 물론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함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절약 방법부터 시작해보자. 공짜로 얻는 투자 수익은 없다. 지금 당장 자신이 가진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당신은 앞으로 7년 동안 계속 돈을 벌 것이다. 수입이 생기는 만큼 특정 비율로 지출도 발생한다. 7년 후에 다시 결산을 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 결과 중 하나에 이르게 될 것이다. 1. 벌어들인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 2. 벌어들인 수입만큼 지출했다. 3. 벌어들인 수입보다 덜 지출했다. 그림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분명히 세 결과 중 하나가 당신의 수입 상태를 설명할 것이다. 변명이나 해명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결과가 전부다.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세 가지 결과 중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전적으로 돈이 줄줄 새는 독의 구멍을 메웠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수입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대부분 커다란 자동차나 고급 가구를 사들이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예 집을 사버린다. 독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새로운 물 즉 수입이 독 안으로 유입되자마자 구멍이 또다시 뚫려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새해 나가는 양상인 것이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는 지극히 인간적이기도 하다.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들을 절약하게 만들고 재미를 느끼게 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정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목표가 필요하다. 나는 첫 번째 책 보도셰퍼의 돈에서 노력할 가치가 있는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 이솝 우아를 예로 들은 바 있다. 너무나 좋은 책이죠. 이 책도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농장에 있는 거위 둥지에서 황금알을 발견했다. 그는 깜짝 놀라 금세공사를 불러 황금알의 진위를 확인했다. 황금알은 정말 순금이었다. 놀랍게도 매일 아침마다 거위는 둥지에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아졌다. 결국 농부는 부자가 됐다. 처음에는 갑자기 생긴 행운을 믿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농부는 하루에 황금알 한 개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어느 날 충동적으로 헛간으로 달려간 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농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거위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 우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쉽게 말해 거위는 자본금이고 황금알은 이자와 투자수익을 의미한다. 자본이 없으면 투자수익도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생기면 다 써버린다. 자본을 탕진하면 절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울 수 없다. 어린 거위가 자라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잡아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당신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금전 제조기가 없다면 바로 당신 자신이 금전 제조기가 되어야 한다. 거위가 낳아주는 황금알과도 같은 투자수익은 정말 아름다운 형태의 수입이다. 투자수익이 당신의 자본을 지속적으로 늘려줌으로써 수입도 늘어난다. 여기에도 다른 모든 수입의 형태와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당신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누구라도 투자 초기에는 무엇이든 절약하고 저축할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자본금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는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배울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막연하게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이 뛰어난 투자자가 될 거라고 착각한다. 여기도 정말 중요하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생각도 없으면서 수익만을 기대하는 것이다. 재정 지식을 키우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높은 투자수익만을 바라기도 한다. 재정 지식도 없이 돈을 관리하면 어느새 돈이 사라져버리기 마련이다.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큰 보배는 지식이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무지할 때 생긴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각오를 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실수도 할 것이고 실수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도 할 것이다. 즉 투자에서도 학습이 핵심이다. 가장 먼저 투자와 빚을 구분하는 깨달음부터 얻어야 한다. 즉 여기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그 번 돈을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익금을 빼지 않고 그 돈을 덧붙여서 돈을 계속 굴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금액은 다른 용도 즉 차를 사거나 여행가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투자금액이 커져서 대당금이나 수익금액이 아주 커진다면 그 중에 일부를 생활비나 자신이 하고 싶은데 쓰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간과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절대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됩니다. 빚도 투자라는 생각을 당장 멈춰라. 모든 투자자가 그러하듯 나 또한 투자와 빚의 차이를 배우는데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26살이 되던 해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파산을 했고 그때 코치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커다랗고 시커먼 시면에 빠진 것만 같습니다. 내 말을 들은 코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구멍에서 벗어나려면 구멍을 더 깊이 파는 일부터 멈춰야 합니다. 즉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야 하겠지요. 나는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직 제게는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코치가 맞받아 쳤다. 아니요. 당신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당신이 쫓아가고 있는 계획은 가난에 빠지는 계획이죠.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나는 코치의 말이 옳다는 것은 인정했다. 나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마치 불행으로 향하는 계획을 쫓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내가 재정적 공경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실제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나는 돈만 더 많이 벌면 만사가 자동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오늘 쓸 돈이 생기면 다른 무엇보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돈 관리법을 알지 못한 나머지 수입이 늘어났을 때 더 큰 문제만 야기한 것이었다. 둘째, 나는 필요하다와 원하다의 뜻을 혼동했다. 당신이 구매하는 물건 중 대부분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모두 당신이 원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당신은 자신의 소비를 자신과 타인 앞에서 정당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셋째, 나는 빚을 투자로 착각했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자동차와 고급 가구가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코치는 빚과 투자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줬다. 투자는 돈이 당신의 주머니 안으로 흐르게 해주지만 빚은 돈이 주머니 밖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다람쥐 쳇바퀴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걸까? 그들이 돈을 충분히 벌지 않아서가 아니다.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고 너무 적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당신의 현금 흐름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먼저 빚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수입이 은행 계좌로 들어와서 차를 사면 빚이 되고 다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다시피 화살표로 표시된 현금이 흐르는 길이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반면 투자를 나타내는 그림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돈의 흐름을 보여준다. 즉, 수입이 은행 계좌로 들어오고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이 나면 이것을 다시 은행 계좌로 넣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투자 자산을 집에 묶어두지 마라. 코치가 제시한 그림을 본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후 더 이상 추가로 빚을 만들지 않았고 오래전에 받은 대출도 차츰차츰 갚아 나갔다. 동시에 돈을 저축하며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자 나는 코치의 가르침을 잊고 또다시 집을 한 채 마련하고 싶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집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했다. 코치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말했다. 또 다른 빚을 내기 전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집을 산다면 돈이 어디로 흐를까요? 그 돈이 당신의 주머니로 흐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인가요? 우리가 지출하는 돈은 타인의 수입이 됩니다. 우리가 빚을 내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투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그의 말에 반박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집이 제 것이 될 텐데요. 코치는 내가 뭘 모른다는 듯 대답했다. 그 언젠가라는 시점은 대부분 25에서 30년이 흐른 뒤겠죠. 그리고 그때가 돼도 집을 팔지 않는 한 돈은 주머니 안으로 흐르지 않는답니다. 코치의 말이 옳았다. 집을 사는데 들어간 대출을 전부 상환해도 집은 투자자산이라 할 수 없다. 집은 사치자산일 뿐이다. 사치자산에는 돈이 들지만 투자자산은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준다. 한마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부채라 할 수 있다. 반면 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집은 투자자산이다. 은행은 당신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짭짤한 대출이자를 받으며 집을 담보로 설정해 놓기까지 한다. 따라서 당신의 집은 투자자산입니다. 라고 말하는 은행가들이 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주체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자신이 사는 집 이외의 부동산에서는 임대 소득을 얻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어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부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코치는 내가 집을 사는 것에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았다. 단지 집은 채무를 늘리는 것일 뿐 절대로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길 원했다. 또한 그는 내가 투자부터 시작하길 원했다. 그는 내게 하나의 원칙을 제안했다. 우선 일정 수준의 금액을 저축해 놓은 다음에 집을 사세요. 단 집값이 연수입의 4배 이상이면 안 됩니다. 또한 매월 상환하는 부립금이 수입의 25%를 넘어서도 안 되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주택을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무리하게 집을 사느라 매우 힘든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사례를 들려줬다. 그는 그들을 하우스포어라고 불렀다. 하우스포어들은 힘들게 돈을 벌어 결국 은행에 갖다 바친 꼴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코치가 설명한 규칙을 상기하며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다. 당시 내 연수입의 4배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을 발견하긴 했지만 내가 살고 싶어하는 곳은 아니었다. 나는 마땅한 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계속 투자를 했다. 그렇게 내 거위는 점점 자라 통통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막상 기회가 찾아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모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직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가진 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위험이 따르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들은 투자 자체를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위험을 판단하는 법을 배울 기회조차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갖고 있다. 부유층은 육가물을 사서 돈을 증식한다. 중산층은 대출을 받으면서 투자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돌고 있는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길은 돈이 생기면 우선 투자부터 시작하고 앞으로 상환할 여력이 있을 때 빚을 지는 것이다. 절약한 돈이 곧바로 투자되는 시스템. 돈을 제대로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많다. 그들은 할인된 제품을 발견하고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또 그들은 상품 하나에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싫어한다. 하지만 이들은 훌륭한 저축가도 아닐 뿐더러 끔찍한 투자자에 불과하다. 부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두 가지를 배운다. 돈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절약한 돈으로 투자도 한다. 한 가지 요령을 소개하자면 당신이 뭔가를 절약할 때마다 절약한 돈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두어라. 봉투에 담긴 금액이 100유로가 될 때마다 곧바로 은행에 가서 입금하라. 지금 1유로는 1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4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모이면 그것을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알뜰하게 절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약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당신은 저축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저축은 일종의 타협이다. 오늘 써야 할 것에서 조금 덜어낸 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투여하는 타협이다. 타협은 모든 진보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조건이다. 저축에 성공하는 것을 우연이나 인내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하라. 저축의 일부분은 절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저축의 또 다른 일부분이자 큰 부분은 시스템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당신을 위해 자동으로 저축해주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수입의 10%를 활용하는 계좌관리법 낡고 쓸모없는 모델을 따라 저축하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는가? 월말에 남은 돈을 계속 저축해왔는가? 월말에 돈이 남을 때도 있지만 종종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돈을 지출하고 나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축할 돈이 사라진다. 반대로 돈을 절약하면 쓸 돈이 줄어들고 재미도 사라진다. 당신에게는 돈 때문에 벌어지는 고행을 덜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번 마련하고 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말이다. 내가 고안한 예금계좌 모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당자계좌 외에 별도의 계좌나 저축예금통장을 개설한다. 매월 초과되면 해당 계좌에 수입의 10%가 예치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는다. 저축통장에 입금되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 수입에서 10%가 부족해져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90%로 한 달을 버티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축간 10%를 제외하고 일정 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지출한다. 당연히 인생에서 돈을 저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삶의 재미를 위한 또 다른 소비용 계좌를 개설해도 된다. 이 통장에도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의 5에서 10%를 자동이체로 정립한다.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마다 소비용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라. 당신이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데 충분한 돈이 모였다면 그 돈을 쓰면 된다.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매월 저축 비율을 결정하라. 당신에게 미리 언급해둘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저축률 10%는 예시일 뿐이다. 당연히 그보다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10%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라. 너무 지나칠 정도로 미래를 희생하지 마라. 현재를 희생하면서까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저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이 돈의 최소 10%도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없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당신은 지금 당장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절대 소비성 대출을 하지 마라. 갚을 여력도 없이 외상을 늘리면 근심만 부를 뿐이다. 단 재미를 위해 소비용 계좌에 모아둔 돈은 원하는 대로 써도 좋다. 하지만 절대로 빚을 내서 소비자를 사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빚을 지고 소비자를 사는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이 허상 속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될 뿐이다. 간혹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과시한다. 그리고 자신의 껍데기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으려고 한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닌 외부의 속성 뒤로 숨으려고 한다. 코치는 부실한 목표가 사라진 공간을 소비성 대출이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누리는 약간의 사치를 위해 미래를 자발적으로 희생한다는 의미였다. 뚜렷한 목표는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도록 도와준다. 소비성 채무는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비만을 위한 부채는 당신을 과거에 올가매지만 투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임금 인상 후 50, 25, 25 법칙을 기억하라.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지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신기하게도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지출도 늘어나지 않았는가? 대다수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하라.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나는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인상분을 세 부분으로 분배하라고 제안한다. 인상된 임금의 50%를 저축한다. 저축통장으로 매월 자동이체되는 금액도 인상한다. 인상된 임금의 25%를 소비용 계좌로 이체한다. 이 돈으로 훨씬 더 많은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인상된 임금의 25%를 일상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생활 수준을 최소한으로 높여간다. 방금 소개한 임금의 분할 방식을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고통 없이 더 많은 돈을 저축한다. 아직 더 높은 생활 수준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과소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둘째, 자신과 타인을 기쁘게 하는데 쓸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당신이 스스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다. 넷째,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재정 목표에 조금씩 가까워진다. 다섯째, 쓸 돈이 더 많아지면서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다. 재정 목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성이 높은 투자처에 투자해 볼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모든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특히나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추가 수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여유자금이 생기면 반은 저축계좌로 옮겨놔서 저축을 하고 즉 현금을 모으고 반은 주식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극단적으로 돈을 안 쓰는 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책을 읽다 보니까 현재의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한 달에 일정 부분의 돈을 자신과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좀 더 사는 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언제 팔고 언제 살 것인가. 시스템을 구축해 돈을 저축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다음 단계는 시스템을 활용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돈을 불리는 데 가장 중요한 규칙을 읽은 바 있다. 즉 당신에게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몇 년 안에 당신은 자신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 단 시스템이 없다면 기회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다. 단순히 감정만 앞서는 사람은 언젠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노름꾼에 불과하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모아놓은 현금이 연봉의 2배 이하이거나 1억 이하인 분들은 아래대로 실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된다. 우선 내 세미나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던졌던 질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질문 1. 위험 등급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금융 상품은 총 6개의 위험 등급으로 나눈다. 1등급은 위험도가 전혀 없다. 2등급은 단기적 영역에서 매우 미미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후 불확실성이 높은 단계별로 6등급까지 이어진다. 특별히 좋거나 나쁜 등급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축구팀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축구팀은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처럼 서로 다른 위치의 선수들이 전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로 주식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투자팀을 선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주식시장이 잘 굴러가면 최대한 많은 공격수들, 즉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처를 원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의 소식을 전혀 듣고 싶어하지 않으며 자신이 보유한 돈을 예금통장 같은 곳에 그대로 넣어두고자 한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결코 승리할 수 없는 방식이다. 마치 공격수만으로 구성된 축구팀과 같다. 처음에 공격수들이 몇 골을 넣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수비수만 세운다고 해서 승리할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수비수들이 많으면 패배를 막을지 몰라도 승리는 아예 불가능하다. 안전만을 추구하다가는 절대 거위, 즉 돈을 키울 수 없다. 기껏해야 작은 참새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당신에게는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하락세와 관계없이 평균 12% 이상의 투자수익을 달성할 투자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기술은 이상적으로 돈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질문 2. 돈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가? 어쩌면 당신은 어떤 투자형태가 최상인가를 묻고 싶을 것이다. 그것은 좋은 질문이 아니다. 정확히 내 돈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가를 물어봐야 한다. 당신이 마땅한 재산을 저축해두지 못한 이상 자신이 선호하는 위험성 등급에 따라 보유한 돈의 40에서 50%를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상품으로는 적금, 펀드, 정기예금, 국공채 등이 있다. 부동산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육가물이 주를 이루지만 투자수익도 금융상품의 하위그룹에 포함돼 있다. 그 밖의 나머지 40에서 50%는 대규모 해외주식 펀드나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영국 생명보험처럼 훨씬 안정성 투자를 지향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10에서 20%로 고위험군에 투자를 시도해본다. 지금까지 언급한 분산투자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 안전한 상품 40에서 50% 중간위험 장기적 투자 40에서 50% 고위험투자군 많은 전문지식을 필요 10에서 20% 질문 3. 어떤 금융상품이 최고인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상품 종류를 언급하는 정도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딱 맞는 상품을 소개하자면 MMF, 머니마켓펀드 또는 MMF파생펀드, 국제채권펀드, 생명보험 등이다. 이런 금융상품을 토대로 당신의 방어수단이 되줄 안전자산을 구축하라.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이제 육감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겠다. 1. 어떤 주식 및 주식펀드를 사야 하는가? 2. 언제 투자상품을 매수해야 하는가? 3. 언제 팔아야 하는가? 즉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상품은 아주 안전한 투자자산인 것 같습니다.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투자상품이고요. 그래서 MMF나 채권 그리고 요새는 예금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4에서 5% 정도 되는 예금에 투자하는 게 금융상품으로는 좋은 것 같고요. 질문사. 어떤 주식 또는 주식펀드를 사야 하는가? 주식펀드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돈으로 부유한 돈을 벌어들인다. 부자가 소유한 돈은 다시 유형자산으로 전환된다. 그들은 육감을 잃을테면 부동산이나 기업의 지분, 즉 주식이나 주식펀드를 산다. 중산층은 주로 자신이 소유한 돈을 가난한 돈, 다시 말해 금융상품의 일치에 보관한다. 즉 거의 현금성 자산에 보유한다는 것이고요. 빈곤층은 종종 자신이 소유한 돈을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쓰레기로 만들어버린다. 미국에서는 현금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표현한다. 당신에게는 금융상품과 육가물이 모두 필요하다. 주식펀드는 바람직한 유형자산이다. 따라서 당신은 혹시 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차트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은 과거의 마법사나 애원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고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주식시장의 미래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는 단 두 부류 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널리스트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애널리스트. 세상의 기술적 이론을 모두 다 알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다. 어쩌다 우연히 맞아떨어진 유행일 뿐이다. 물론 과거를 항상 잘 살펴봐야 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정보는 그런 것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러다 예측이 적중하면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월계간에 손을 뻗을 것이다. 만약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진리를 되새길 것이다. 장기적으로 주가 즉 인덱스에 능통한 사람은 없다. 누구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을 제대로 연구해 본다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특정한 미래를 희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갖고 기업의 발전에 대해 논평했다. 즉 여기서 워렌 버핏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이기도 하지만 거의 기업을 인수합병식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게 자신이 그 기업에 간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에겐 좀처럼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놀랄 정도로 간단하다. 앞으로 어떤 주식 종목이나 펀드가 수익을 창출할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시장 전체를 사들여라. 최대한 폭넓게 분산 투자를 하고 최대한 소비를 최소화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시장 전체를 살 수 있을까? 나는 4가지 가능성과 1가지 추가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해서 가능성 1은 인덱스 투자 주식을 매수한다. 가능성 2는 대형 국제 주식 펀드를 매수할 수 있다. 가능성 3은 훌륭한 자문가를 찾아보라. 가능성 4는 종합펀드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아주 수수료가 낮은 ETF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아주 적은 지수 추종을 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요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나 부 또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여기에 투자를 하면 지수 수익률 만큼은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들 많아 하고요. 그리고 전세계 지수를 추종하는 VT라는 ETF도 있거든요. 선진 시장과 계도국 시장 모두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 성장을 믿는다면 코스피 200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전체를 살려면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요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사람보다 시장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미래에 누가 시장을 지배할지 모를 때는 시장을 통째로 구매해야 한다. 솔직히 좋은 종목을 골라서 시장을 아웃포폼하면 좋은데 이게 개인 이야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을 고를 자신도 없고 거기에 투자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수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문 후 언제 투자 상품을 매수해야 하는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올라타라. 합류하는 시점이 이르면 이를수록 돈이 당신을 위해 더 오랫동안 일할 것이다. 투자는 미루면 미룰수록 불행한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는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19년 동안 투자했을 때랑 20년 동안 투자했을 때의 수익 금액을 보면 이 1년 차이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가 투자의 적기일지 고민하지 마라. 누구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항상 지금이 투자를 해야 할 최고의 순간이다. 코스트 레버리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투자의 당위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당신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면 된다. 이제 다음 두 차트를 살펴보자. 즉 펀드 1은 주당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펀드고요. 펀드 2는 주당 가격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펀드에 주기적으로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펀드 2에 투자하는 게 더 좋았다고 합니다. 펀드 1의 연수익률은 18.83%에 그쳤지만 펀드 2는 26.81%를 달성했다. 펀드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투자자는 매월 투자하던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는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만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시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주식시장이 불황이라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최고의 수익을 달성할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매월 투자를 하는 방식에는 특별한 이점이 있다.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 국제펀드나 종합펀드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한 시세가 하락한들 우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때도 투자를 위한 핵심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즉 분산 투자를 잊지 마라. 일회성 투자도 마찬가지다. 최대한 빨리 적합한 상품을 찾아 투자하라. 중간 정도 위험성을 갖춘 상품에 돈을 예치해놓고 대박을 칠 투자 시점을 찾겠다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절대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결국 당신의 돈이 불어날 때까지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제 투자 상품을 매수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해 가능한 한 빨리 매월 투자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즉 초장기로 보면 언제 투자하든지 수익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많은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6. 언제 팔아야 하는가? 우선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몇 가지 허용된 대답을 도출해보자. 1950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의 S&P500 지수는 단 12년 동안만 하락했고 나머지 38년 동안 주가가 상승했다. 같은 비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투자했을 때 3번 이득을 보고 딱 한 번 손해를 보는 것이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확률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전부 다 하기 나름이다. 1에서 3년 정도의 단기 투자라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단기적으로 볼 때 위험성은 1등급에서 3등급에 이를 수 있다. 만약 기회와 위험성의 비율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절대로 수입의 40%를 투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수입의 40에서 50%까지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당신을 보호해줄 방어벽이 되줄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또한 나머지 40에서 50%를 비교적 안정적인 주식펀드, 즉 당신의 미드필더가 되줄 상품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당신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손실 위험이 그처럼 높은데 어떻게 해외 주식펀드를 추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당신은 마침내 언제 팔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핵심에 이른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신에게 적용될 위험성이 매번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10년 동안 투자를 지속했다면 위험도는 100에서 20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25년 혹은 그 이상이 되면 위험은 제로에 가까워진다. 즉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S&P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이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팔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절대로 팔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투자를 오래 유지할수록 위험은 점점 줄어든다. 당장 필요한 돈만 인출하라. 그 밖의 나머지 돈은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참 이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책을 읽다 보면 초장기로 투자하면 손실을 볼 위험이 0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뺄 생각을 하지 말고 필요한 금액만 인출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 7. 내 돈의 10에서 20%를 고위험군에 꼭 투자해야 될까? 당신이 가진 돈 중 적더라도 일정 부분은 위험을 감수해보라.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피하려고만 하면 당신이 벌어들일 수 있는 더 큰 돈마저 벌지 못할 위험이 있다.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잃어본 적이 없는 부자를 못 만나봤다. 반대로 투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잃은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많이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투자라는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부자가 됐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 사람은 투자와 아예 담을 쌓고 산다. 주로 저축하며 은행에서 제공한 이자 수익에 만족한다.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와 사회의 우등생이 되기 위해 평생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자세와 도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다. 모든 투자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투자자 자신이다. 투자의 모든 결과는 투자자가 위험에 관한 기본 지식도 갖추지 않은 채 탐욕만 가지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결국 벌을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면 절대 안됩니다. 누구나 재정에 관련된 지성을 키워야 한다. 신문의 경제뉴스, 금융서적, 경제매거진을 빠짐없이 읽고 당신보다 돈이 10배 이상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라. 당신을 이끌어줄 코치를 찾아라. 전문가는 늘 코치를 찾아다니지만 아마추어는 결코 도움을 청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신흥국가와 중소기업, 소규모 산업 분야에도 투자하라. 하지만 먼저 투자에 필요한 원칙을 알아둬야 한다. 1.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시장에만 투자한다. 2. 현지 시장을 잘 평가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펀드를 선택한다. 3. 최소 50%는 하락한 시장에 투자한다. 4. 처음에는 투자하려고 마음먹은 금액의 최대 50%만 투자한다. 나머지는 매수 시세가 유리해졌을 때 투자한다. 5. 목표 수익률을 적어놓고 계획대로 행동한다.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중소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상승할 때 상승 시세도 크다고 합니다. 대형주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중소주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투자 수익이 좋다고 합니다.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투자자의 길은 자신과 무관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국가의 복지 혜택에만 의존할 수 없다. 어쩌면 당장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몇 년 안으로 당신은 노련한 투자자가 되거나 훌륭한 컨설턴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셰퍼 V레버리지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투자자가 되기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축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스템을 정말 꼭 한번 따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소득의 10% 이상을 자동이체하게 만들어 놓고 저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에 만원씩 자동이체를 해서 저축하는 걸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 생각보다 큰 돈이 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만원씩 시작했지만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저축 계좌로 옮기니까 금액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 모은 10% 금액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투자 경험을 해보시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을 익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도 정말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 정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